울겠다 울겠다 금돈하고 애녹 무겹형 다 틀렸어요? 다 틀렸어요? 그러면 대학부 장농 회원 배송비 배송비 틀렸어요? 금이라고 적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요한 것은 그게 금으로 돼있다는 게 좋단 말이에요 금은 우리도 적었는데 그런 줄 알겠습니다 지금 왜 또 질문이? 검 잘 안 넣었어요 먼저 쓴 사람 앞으로는 먼저 쓴 사람이 좀 하게 해요 다 알게 된다고 이거 끝도 없어 끝도 끝은 끝이야 마지막 한 번도 마지막 한 번도 마지막 한 번도 아 안할래요 전 피곤해요 이제 난 이제 피곤해 그것도 다 하네요 그것도 다 하네요 그것도 다 하면돼? 아 그것도 알겠지 그것도 알겠지 아 대학부와 여성교육 둘 다 맞았어요? 아 장농 이본도 안 찍으세요? 이본도요 모기 모기 그거 six 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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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그게 무슨 그게 무슨 티브리어 단어인가 보죠?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흫 cerca 흐흐흐흐흫 감사합니다.